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광주 광역시 월계동 고려인 마을. 지난 2002년부터 고려인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기 시작해 지금은 5천 명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려인 마을은 인근 하남산업단지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사역하던 이천영 목사가 고려인 신조야 씨를 만나면서 시작됐습니다. 제가 찾아간 것이 계기가 됐죠. 어떻게 독립유공자 후손이라고 하는 고려인이 자기 조상의 땅에 와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웬 말이냐. 광주 고려인 마을에는 고려인 교회인 새날 교회와 유치원, 협동조합, FM 방송국 등 고려인들이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입국해 광주로 오는 고려인들은 가장 먼저 고려인 교회에서 2천 명 목사를 면담하고 자신의 살 길을 찾아 나섭니다. 저는 직장도 알아주고 어디 어디 있는지 또는 한국말을 그때는 한국에 왔을 때 한국말을 아예 몰랐어요. 또는 교회 이렇게 세우고 우리 고려인들이 막 여기 와서 예배도 드리고 찬양도 하고 좋아요. 러시아에서도 한국교회, 일반교회에서 다녀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먼저 교회 잡고 싶었어요. 이 교회에 너무 가까우니까 여기서 지금 다녀요. 광주시 광산구 삼도동에는 당초 고려인 학교로 세워져 지금은 외국인 학교로 확장된 새날 학교가 있습니다. 이천영 목사가 교장으로 있는 새날 학교는 지난 2007년에 문을 열었으며 2011년에는 광주시 교육형으로부터 학력 인가를 받았습니다. 고려인과 중국, 북한 출신 등 우리 동포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필리핀 등의 외국인 자녀들이 초등학교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학생들이 있고 이렇게 소통할 수 있어요. 한국말로 친하게 지내고 새로운 문화나 언어를 더 배울 수 있으니까 되게 좋은 소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학교와 어린이집, 협동휴압 등을 일군 고려인 마을 공동체의 중심지인 고려인 교회는 고작 18평. 독지가가 기증한 단독주택을 헐고 오는 9월 교회 신축에 들어갈 계획이지만 가난한 고려인들의 헌금으로 1억 원에 가까운 건축비를 마련하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지난주에는 너무 많았고 이게 너무 더워서 다 쓰러지고 그랬잖아요. 할머니들이 오라고 소리를 못 오고 있더라고요. 지금 열심히 기도하는데요. 하루속히 건물을 지어서 모두가 시원한 예배를 드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은데 한 100명, 150명이 자버리면 발레들 팀이 없거든요. 자신이 태어난 나라의 가난을 피해 고국으로 돌아온 고려인들은 말과 문화가 다른 고국에서 이천영 목사의 도움을 받아가며 광주 월곡동의 교회를 중심으로 힘겨운 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